최근 은행들이 무려 10%대 고금리를 보장하는 적금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모주 청약마저 잠잠해지자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헤매는 부동자금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인데요 하지만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로운데 납입 한도는 적고 만기에 받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은 푼돈에 그칩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최근 하나은행이 삼성카드와 손잡고 출시한 하나일리 있는 적금 상품 최대 연 12% 금리라는 문구가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상품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삼성카드 신규 또는 직전 6개월간 미이용 고객이 대상이며 카드 이용 누적 금액 30만원 이상 채워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납입 한도는 10만원인데 이마저도 12개월로 제한돼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자 수익은 월 5천원꼴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도 최근 우리카드와 손잡고 연 10% 금리 적금 상품을 내놓았는데 조건은 비슷합니다 카드 실적, 마케팅 동의, 신규 가입 등 각종 조건을 맞춰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납입액도 20만원으로 제한돼 만기시 받는 이자액은 10만원 남짓 신환과 국민, 농협은행도 연 3에서 8%대 고금리 적금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조건이 모두 까다롭고 이자 수익은 10만원 내외입니다 은행이 카드사와 협업해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특판금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체감 혜택이 떨어져 일종의 미끼 상품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통신사 제휴도 그동안에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카드사하고 제휴하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대금리 조건들을 강하게 소비자들한테 어필하면서 실제 고객들의 유동성을 은행으로 유치하려는 상황도 있고 고금리를 받기 위해 까다로운 조건을 다 갖춰도 기대할 수 있는 이자가 많아야 1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조기에 완판될 정도로 시중에 갈 곳을 잃은 자금이 넘쳐나고 있다는 방증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웅입니다